안녕하세요. 저는 영혜고요. 지금은 문강승에서 영양한 한국 출장을 왔어요. 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예약하기도 힘든 그런 곳이거든요. 저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. 저희가 11시 반에 예약을 해서 왔는데 뭐 콜라기구는 중산식이구나. 메뉴를 보시면 거의 모든 종류의 한국 음식이 다 있어요. 제가 먹은 건 해무신 먹방 치는 떡볶이인데요. 이 떡볶이 먹방 치는 떡볶이 먹방 치는 떡볶이 먹방 치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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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